댄스 노멀 시야 100 아 자살 명령어가 있네요 잠깐만 이럴바 낮춰지 초원에 낮춰지 듣기로는 슬라임이 존나 몸빵 캐릭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만원을 빨리 모아야돼 만팔백원인가? 어휴 흐흫흫흐흫 은신 똥이야 똥 크흐흫흫 화살 발사 하하하 아이 이름바 하하하 아 정말 귀엽다 매직미사일을 빨리 배워야돼요 마법이 똑같이 뜨는거같은데? 필살매기, 맹자 회복기습? 아...별로...좋은건 아니신것같은데? 마함 님들 리방점 캐릭터를 못뽑어요 흐흐흐흐흐 우리, 우리 이지하다가 이거해서 어? 노말해서 적응이 안되는것같은데 일단 다시 들어와주세요 ESO입니다 ESO ESO 안들어와지나요? 어, 들어와지신군 아, 이거 좀 웃기네 고고고고고 초반에 인간놈이 결계석을 못부시게 막으면서 남은 시간에 괘씸한 인간놈들을 약탈한 다음 더좋은 몬스터로 승급하여 적을 몰살하는 그런게 시야... 150 흑화 참고로 살인기랑 이거 존나 구려요 아뇨아뇨 아뇨 저번에 해봤었는데 별로 안좋아요 저는 빠른 파밍으로 데몬을 가겠습니다 시작 얘들 님들 님들 왜 다 슬라임이 킹왑좌 흐흑흐흐흐흑 α 원샷, 원킬 아하핫 크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 le re...리..리...리 봐합시다 이에스.. 이에스 6으로 팔께요 무슨 노말이랑 이즈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예요 노말은 너무 쉬우니까 아니 뭐 이지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노말로 한번 해볼게요 뭘 뭘 좀 해요? 알리방 아 근데 다 죽어가지고 몬스터를 못 뽑아요 죄송해요 다 다 죽으셔서 몬스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죽지 말죠 올궁스 해야될듯 오키 님들 기방 나가면 죽을 거 같은디 우리 진을 짜죠 DR 30 일단은 스킬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행인게 랩업하면은 그거 되니까 아 요번엔 스킬 나 되게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못 배워요 안 떠요 어 오키 매직 매직 미사일 뜸 노노노노노노 괜찮 매직 미사일 있음 타워말고 집부터 헐 매직 미사일이 왜 이렇게 악하지 리얼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하네요 이거 공격력이랑 스탯 이런거 오르는 것도 전부 랜덤이네 네 같은 레벨인데 다 다름 스킬이 기술 아니 스탯 스탯도 다르고 방어력도 다르고 오 오예 좋아 절 잘 모른대요 근데 골드를 선물했대요 짐 너너 짐 너너 어 가자 저 저 저 강타 배움 근데 매직 미사일 매직 미사일이 최고인데 정말 매직 미사일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 누구 멀티샵 배운 것 같은데 누구지 오예아 광전사 아 부럽다 어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흑 회복 크흐흐흐흐흫 아 쉽게 망기 아 저 회피 c8 아 이 먹같다 빠른 태클을 타야돼 빠른 대문 태클을 타야되는데 이번판에는 돈 모으기가 빡세네요 우와 누구야 누구야 이 스플래쉬는 누구의 데미지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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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전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쎈데 은재 은재의 방어구 힐링 스크롤 아 이딴거나 주니 아 저 스킬 좀 많은데 많아 스크롤 ey 저는 방어구임 오케일 라이폴맨 턴 아 너너너너너너너넛 너너넣 잘가요 돈 부족해요? 돈 빌려줄까요? 우리 밑에서 레벨업해서 어떻게든 스킬을 찍으세요 일단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 길에서 경치 이게 좋은게 레벨업하면은 마나가 회복돼요 참 좋죠 어우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다 아까는 솔직히 뭐 쓸때마다 한방씩 죽으니까 살짝 노잼이었는데 지금은 재밌네요 1, 2, 3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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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네 저러다가 만약에 슬라임이 탱커로 안 커지면 어떡해요 이게 그게 좀 걱정인데 어어 나 매직미사일 삑살남 도망가죠 빨리빨리 뽑고 오오예 흡포 돈, 돈 드려요? 얼마 얼마 못 뽑으실거임 500원 네 빨리빨리빨리 우리 할 수 있음 이거 깰 수 있어요 가죠 마을 약탈하러 가죠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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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판단 오케오케 우리 이러다가 갈리토스 뜨면 망해요 못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업을 합시다 하 이속 너무 느리다 노노노노 그거 웨이브 모빔 거기까진 기억해요 웨이브 모빔건 기억해요 아까 이거 처음에 튜토리얼에도 써져있던게 어 잠깐만 잠깐만 힐링 스크롤 힐링 스크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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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녀님 죽지마요 잠녀님 어떻게 해서든 커야되요 잠녀님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어떻게 해서든 경험치만 잠녀님 센데? 근데? 이상한데? 잠녀님 센데? 저 5천원 남음 데몬까지 그게 개사기라고 들었어요 제발 아 망함 저 캐릭 똥이여 아 망함 미드건 이 이거밖에 없다 잠녀님이 연속공격 때문에 훨씬 센듯 노노노노 지프시죠 지비 지비 시민 나움 어 힐링 스크롤 어 요거 그거네 하 일회용이 아니네 좋네 힐링 스크롤 저 힐러인데 저 힐러인데 어 힐링 스크롤이 일회용이야 일회용이 아니야 흐포도 일회용이 아님 다 다 일회용이 아님 캐릭 자랑 너너 현피 뜰래요? 이거 PK 안되나? 부러우니까 자랑 너너요 어 어? 잠깐만 타워도 있는데? 잠깐만요 타워도 지울 수 있는데요? 헐 헐 이 포탑 건설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깨 될거 같은데 아 일단 천천히 잡죠 천천히 오는 것만 오는 것만 여기 포탑 세보이거든요 아 이거 이거 클람 이거 클람 드래곤이 자꾸 포상 내림 어 됐다 안돼 이거 님들 이거 터지면 안돼요 아 아 치솟했다 돈 돈은 다행히 돌려받았네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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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겐 흑포가 있다 나이겐 흑포가 있다 오 매직미사일 나이스 이렇게 컨트롤 무빙 컨트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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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무빙 컨트롤 무빙 컨트롤 일단 뒤쪽에 놈을 내가 삭제하고 도망갈게요 헐 저 저 저 3000원만 빠르게 대출해 주실 분 고맙습니다 도망 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이지할래요? 죄송합니다 아이 너무 빡세네요 이제 이지 모드로 다시 할게요 너무 빡세네요 이지 유 이에스 유 괜히 사람이 많이 필요한게 아닌가봐요 넵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이역 헐 잠시 곧, 네, 들어오시면 고고고고 무슨 난이도가 이러냐? 무슨 2G 2G 아주 오호 슬라임 너 나 활 쏜다고 무시하냐? 2G 방어구 은채방어구 아, 싫어 망케스맨이 뜨는데? 어, 포션 저 포션 뜸 템도 랜덤으로 줌 드래곤이 저에게 하사하는 거입니다 님들은 쩌리라 쩌리들이라서 그러어 아, 회피 전 노스킬임 드림 매직미사일만 뜨면 대박인데 회복 윈도우 고마워 전 강타인데 이게 강타가 그게 있나봐요 어, 매직미사일 어, 부럽다 매직미사일은 좀 부럽다 랩업하면 전부 풀업 풀 만화 풀채 저 광전사 배움 저 광전사 배움요 님들 님들 수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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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쩌네 매직미사일도 그게 랜덤인가보네 아까 저 매직미사일 한방 떴거든요 건물? 나머지 스킬 하나가 못 들까? 윈드워크 ㅋㅋㅋㅋㅋ 이거 책 아이템 중에 스킬 다 삭제하는 것도 있을텐데 굴도 다 빨았고 저 업글 하고 올게요 빠른 데몬 되고옴 드래곤이 저에게 관심있다고 만원주 개쩌는데? 님들 드래곤에게 관심 못받음? 아마 제가 킬이 많아서 그런듯 한마리 흘림 님들 한마리 흘림 사망 보험 사면됨 사망 보험 사면됨 어 갈리토스다 나 랩업 해야되는데? 우와 뭐야 매민가 매민? 님들 몹좀 흘리지마세요 이거 만원이요 만원 책사에다가 은재무기 은재무기 배웠네 다 털어줌 으하하하하하 야 스킬 한번에 여러개 배웠다 저도 매미 배움 아 근데 연속 아까 아 스킬 초기화는 없나? 드로우스 이슬이 하드리인 챌린지 스킬 초기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업해야되나? 그런건가? 헐 스킬쓰! 갈리토스가 스킬쓰 이거 아차 없으면 잡기 힘들텐데 200원이요? 흐흫 이거 뭐지 타락기? 님들 우리 이거 살짝 망한거 같은데? 제가 돈 빌려줌 도망갈리 공부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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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 슬라임 징 몸빵좀요 빨리 유황 슬라임 터 터 터 터 터 터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아 쿨 돌아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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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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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독댐 때문에 슬라이미 몸빵 최고네 안돼 안돼 삑살났다 아 템 보스 템도 다 다름 다 먹어 애매 자 님들 드셈 난 이거 두개 먹겠음 원래 빠른 사람이 먹는거임 집 다 털어드림 나 매직미사일도 있어서 어어 조심조심조심 이새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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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도망가야됨 유황불 참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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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미사일 으 5 으 맘이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매미 좋은데 나는 아래집 털져 돈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돈 드릴게요 돈 존다 많네 돈 너무 많은데요 돈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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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놈들이 드래곤이 저에게 만족하고 있다는데요 어떡하죠 돈 드려요? 저 돈 5만원 있어요 너나 너나 생명보험만 사시면 될 듯 보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빡센데? 밀라클로커스 님 말이 맞는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거 부실면 부실수록 웨이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윌라님 돈 얼마 드릴까요? 필요한만큼 말씀하세요 돈 드릴게요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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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저도 자살 잘함 바꾸겠음 그거 쿨일때 자살해야될거같아요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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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키리 드래곤친이 돼 이거 왠지 쓰레기같은데 한번 뽑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낙마도 어 헬게이트 헬가스트 뽑아봄 디렉트 미이이 2천원만요 리틀보이 잠깐만요 이거 팀킬 가능한거 같은데요 님들? 조심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팀킬 가능한거 같은데? 아 기슴 재생 스크롤 나 템 쓰레기 주는데? 자꾸 아 이게 괜히 했어 너무 안좋은거 같은데 밀덕의 꿈 아 이거 오타쿠 오타쿠 캐릭터네요 아 골드를 그래도 선물해줬네 뭐야 저 골렘 되게 좋은거 같은데? 저 골렘 되게 좋은거 같은데? 이게 핵포탄이네? 헐 헐 마이네 화살 치명파 뭐지? 스턴 방어무시 데미지에다가 저 몽킹파 불의 호응 뭐야 오오 저 마법 매미 말고 더배움 파이어 스트림이랑 써봐야지 뭐지? 그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 랜덤인거 같아요 헐 헐 어휴 개쩐다 플레임미사일이네? 저 매직미사일 아님 플레임미사일이네 와이어 스트림 아 개점 이거 완전 마법 캐릭인데 님들 뭐었을까? 저 지금 캐릭터 존댐 잡읍시다 야 데미지 얘네 어떻게 잡어 오 오케오케오케 안돼 회복하면 안돼요 얘 please 회복하면 안됨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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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 치지마세요 아무도 치지마세요 내가 끌고 갈게요 치지마세요 이걸 랩업해야됨 슬라임 랩업해야됨 기다리기달 치지마세요 노노 제발 슬라임 랩업해야돼요 치지마세요 몹끌고 가지 마세요 헐 오케이 멈췄다 노노노노노노 제 긁고 가지 마세요 절 믿으세요 헐 우와 우와 스킬 개망이에요? 아 이거 괜찮겠죠 뭐 헐 참 내 하이드베브 어우 이거 저 핵폭팔이 저한테도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헐 아 나무 비례해서 드래곤이 알고 있는듯 드래곤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나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드래곤이 우리 나무 자꾸 훔쳐가는거임 이거 하하 개새끼네 님들 폭업 폭업하러 오세요 몸 모은 다음에 여기 한방 꽝 터트려주면 돼 헐 골렘 얼마임? 2만원이에요? 저 만원있는데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아쉽네 일단은 슬라임 몸빵 될까요? 저 회복 스크롤 있거든요 저거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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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한번 잡아보죠 트라이 해보죠 몸빵 너는 안될듯 부활 없음 부활 없음 일단은 만원 만원을 줄게요 일단 죽으세요 일단 죽으세요 일단 죽으세요 일단 죽으시면 아까 부활 있을 때가 최고였는데 아이 그걸 왜 버리셔서 밀덕의 꿈입니다 만원 드렸어요 일단 랩업합시다 저거 이때 이때 소환 이때 올라가서 소환해야됨 저 핵폭발 데미지 개점 조금 뭐 이상한 스킬 배우신 것 같은데 소환하세요 소환 소환 계속 소환 계속 소환 소환 님들 밑에 던전 가볼래요? 이제 여기 의미가 없어요 고고고고고 저희 먼저 쥬리 거기서 랩업하여 거기서 밑에서 레벨업 거고고 로와 Back troon pren basically 맛집은 산만받 잠깐만 웬만하면 캐릭터 하나만 잡고 키우는게 최고구나 어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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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거 같음 밑에 좀 빡센거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날 길막당함 이제 보스컷 이제 보스컷 스킬은 좀 어떠시구 스킬은 좀 어떠시구 저분 말이 없는데 스킬 권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넬 아이템 버서커 흑허한다 이거 맘에 드는데 펄벌블를 소환합니다 보스가 보스가 채도우 잼 파편 아이 무적있네 보스가 제가 힐 써드렸어요 지금 힐 써드렸는데 어 어 저 블링크 대거 주시면 안됨 저 죽음 아 그 캐릭터 좋았는데 누가 삼천원만 좀 제 핵폭발 데미지의 죽음 툭 툭 툭 툭 감사요 누구 이거 쓰세요? 스파이더 부츠. 괜찮음. 아, 은재방어구. 아, 윈드워크. 아... 광전사. 잘 떴다. 헐, 헐, 헐. 아, 알겠다. 중급이랑 초급, 초급은 마나가 이렇게 겹치고요. 마나는. 이게 겹치고요. 중급, 중급이랑 중급은 또 중급만 배울 수 있는 스킬이 있고 고급. 잠깐만요. 망함. 님들 밑에, 밑에 보셈. 흐흑. ... ... ... ... ... ... ... 야 역시 데몬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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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깡쎄 이제 깡쎄 정말 아따 골렘질 한 번 더 갑니다 수문장 보스 나옴 보스 나옴 보스 나옴 야 저분 막 싸우는데 마킹이네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가죠 어 쟤댐 마법 안통합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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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안통해요 참거로 포션들 대부분 일회용 아님 쟤 쟤 못 잡겠는데요? 숨은 자 비싼거임 와 와드님 이분 마우스 주니까 무슨 무선 마우스랑 비교하고 있어요 야 무슨 좀 너무한데 얘 설마 그건 없겠죠? 쟤 갑자기 피가 참 언제 죽은 얘 불 한번 질러볼까? 비싼거임 비싼거임 에이 에이 내리지 안나오 이거 위로 끌고가죠 위로 끌고가죠 이거 위로 끌고가봐요 위로 끌고가봐요 밑에 말고 아니 그냥 치지 말고 위로 끌고가나요 위로 제가 떨구고 올게요 공격 공격 제가 떨구고 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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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리와 이리와 드래곤 있음 드래곤 있음 거기까지 끌고가서 죽으면 됨 노노노노노 아 내가 희생을 해야되나? 제가 희생을 해드리겠음 제가 희생을 해드리겠음 일로와봐 아 망함 이럴거면 싼걸로 할걸 일로와봐 아 돌아간다 망 넵 모르겠어요 3만정도 하는 탱? 저도 저도 이거 안해봤어요 일단 님들 나무 얼마있음 나무 저좀 주심 감사 다 어 잠깐만 껬는데 혹시 혹시 돈 4만 5원만 주실분 자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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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말함 4천원 잘못말함 1만 1만 8천 1만 8천 5원만 여기서 뽑겠음 내가 내가 일단은 지금 딜이 부족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5천원 총괄목 발구르기 오케이 오케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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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발키리 엄마 발키리 엄마 발키리 일단은 돈 드릴게요 나머지 돈 일단은 가죠 아니 중급 유닛이라서 뭔가 쓸만할거임 알 계속 이거 같은데 시발 은재무기듬 아이 은재방어구툼 아 짱나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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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아 아 겁마 얘 좀 맘에 드는데 안시원했네 일단 녹화 한번